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?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지적기사하고 산업기사요 지적기사하고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이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죠 강의를 하기 전에 제 번호하고 요구를 적어드릴게요 제 전화번호고요 전화번호하고 이름이니까 지적을 공부하시다가 그죠 지적을 공부하시다가 기사나 산업기사 공부를 하면서 궁금하고 좀 어문 사항이 생긴다 이러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시간 나는대로 문자를 통해가지고 전화를 직접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까지 제가 해 나오는 방식인데요 그죠 주로 이제 전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저하고 통화를 많이 합니다 통화를 많이 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은 제가 궁금증을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려하시고 저는 이번에 지적기사하고 산업기사를 강의하게 됐는데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지적은 그죠 지적은 사실은 우리가 1910년도 그죠 1910년도 자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그죠 불행하게도 나라를 빼앗긴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나라를 일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빼앗기기 위해서 자 일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지적 청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탄생된 것이 그죠 탄생된 것이 지적에 대한 공부지요 지적에 대한 공부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죠 지적 공부가 탄생되면서 각종 이제 법하고 규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 거기에 맞게 자 이제 모든 청량을 수행해라 이래서 우리 지적 청량은 기속 청량이라 그러죠 그죠 기속 청량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속 청량에서 제일 우리가 자 이해를 하고 가면은 청량이 자 공부를 하기가 좀 쉽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지적 청량을 지적 청량을 1910년도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100년이 훌쩍 넘었잖아 그죠 강산이 12번 정도 변했습니다 120년이 다 돼 가는데 그 공부를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뭡니까 자 전부 종이로 되어 있고 책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전부 뭡니까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컴퓨터가 나옴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그죠 공부에 대해서 전부 전산화 작업이 된 겁니다 전산화 작업이 되고 속성 정보하고 도형 정보가 있죠 토지 대장이다 임야 대장이다 공유지 연명부다 돼지권 등록부다 그죠 이러한 속성 정보는 전산으로 입력을 했고 그죠 이제 도면으로 우리가 사용한 게 있죠 도면으로 그죠 지적도 하고 임야도 전부 그림을 그려가지고 도면을 사용을 했는데 그 도면도 전산화 작업을 한 겁니다 그 전산화 작업을 해서 지금은 수치로 자 수행을 하고 있죠 수치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수치하고 자 속성 정보를 전부 컴퓨터에 입력시켜 가지고 전산화하고 도면도 전산화하고 이게 뭐냐 토지 정보가 그죠 토지 정보가 is가 이제 발달이 돼 갖고 is가 이제 정보 체계가 이제 나오니까 그죠 자 그래서 토지 정보라는 감옥이 별도로 생겼죠 그죠 그리고 토지 정보라는 게 생기면서 뭡니까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는 토지 정보라는 거라고 지적 전산화 라고 합니다 지적 전산학 그 지적 전산학 입니다 그죠 지적 전산학 자 토지 정보 체계론이죠 토지 정보 체계론입니다 그죠 토지 정보 체계론 자 뭐가 있노 지적학이 있습니다 지적학 그죠 지적학이 있고 자 지적 법규가 있죠 지적 관계 법입니다 그죠 지적 관계 법규가 있습니다 자 요러한 것이 그죠 자 지적 청량 이다 응용 청량 이다 토지 정보 체계론 이다 지적학 이다 지적 관계 법 이다 요 다섯 감옥을 가지고 기사하고 산업 기사하고 시험 감옥입니다 시험 감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죠 자 지적 청량은 지적 청량은 요구는 우리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죠 공부를 하면서 자 뭐냐 우리가 지적은 자격도 중요하지만 그죠 자격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있죠 자 자격을 따고 내가 자격만 따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거죠 자격을 따가 뭘 하겠느냐 그죠 자격을 따고 나서 내가 가지고 나서 뭡니까 자격을 가지고 나 자격은 자격은 자 뭐가 있노 기능사가 있죠 기능사가 있고 지적 기능사가 있습니다 그죠 지적에 대한 자격이 지적 기능사가 있죠 지적 산업 기사가 있죠 산업 기사가 있습니다 그죠 자 지적 기사가 있죠 지적 기사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고 이제 외에는 기술사가 있죠 기술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자격도 여러 가지 우리가 자격이 많은데 그 자격 중에서 지적은 유일하게 자격증을 이수를 해야 내가 원하는 데를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적을 이수를 하고 나서 자격을 갖추고 나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지적직 공무원이 있죠 지적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죠 지적직 공무원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자 지적직 공무원이 있고 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자 또 뭡니까 자 LH 그죠 LH도 있습니다 LH공사도 있다 이거죠 LH공사 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찾는 것이 지적직 공무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자 LH도 뭐 소수니까 그죠 빼고 그죠 두 개 큰 이제 큰 바운다리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자격을 이수를 해야 자격을 이수를 해야 공무원하고 지적직 공무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자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칠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이제 지적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면접까지 이수만 면접까지 자격증만 나오면은 됩니다 지적직 공무원은 면접까지 나오면 되고 국토정보공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단지 뭐냐 국토정보공사는 기능사만 있어도 이거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집니다 기능사만 있어도 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비전공자들이 기능사를 따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시험을 응시를 한다 이거죠